너는의 미물를 시켰어요 뇌 뇌 뇌 뇌 뇌 뇌 뇌 해 유욕 깜짝놀지 미세먼지 피해가지고 온게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거 같아 오늘 뭐 짜릿짜릿했습니다 뭐 짜릿짜릿한게 좋은데요 짜릿짜릿한 정서가 여기있어 하나님 애께볼까 하나님 애께볼까 하나님 애께볼까 하나님 애께볼까 김사과 묘역이 있다네요 묘가 묘가 여기있다 묘역이 있다네 큰거요? 경계선인가? 아닌데 맞지? 경계선인가? 아 경계선인가? 예 알겠고 저리 가서 여기가 아는 땐 어디서 좋겠네 모른쪽으로 모른쪽으로 내려오든지 뭐 그지? 예 갈랭길 가서 1.3 0.6 12.9 0.9 2.8 2.2 3.0 3.2 3.2 약 6킬로가 되네 이렇게 왕복 6킬로 4.5킬로가 되네 그지? 네 갔다오면 되겠다 64.5킬로가 되면 3시간 정도가겠네 3시간 반 전체에 가죠 갑시다 여기저것에 밥먹지 뭐 아참 밥을 먹이잖아 응 이거 뭐 그리 많네 김사과 찍으라고 이거 많네 김사과 찍으라고 실제 김사과 찍으라고 네 예 오 미큼미클 하다 봤어 오 눈 많았다 오 눈 많았다 오 눈 많겠는데 사주지가 안가여 물었더니만 눈이 분이 진짜 다 겠수라고 하더라고 아이씨 음료 눈이 왔다 가야 돼가 일련 한번 봐야 할 거 아임이까 아이씨 아이씨 안갔다 네 아이씨 안갔다 아이씨 안갔다고? 겨울 산행은 아예 들고 다녀야지 그래도 판서라도 겨울인데 남쪽에 남원 간다 눈이 많았을텐데 눈이 옆보다 훨씬 많은데 남원이 들어올껀데 일단 스틱이 있으니까 그나마 스틱이 스틱이 다행이다. 오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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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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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보고 얼마나 부럽던지 우리 그 같은데도 좋았는데 그것도 멋있더라구요. 빨리 왔네. 2시 20분 나는데 여기서. 저희 한 1킬로 가까이 오먹었던데. 1킬로는 안 되다. 팔고 오면 이렇게 오먹었던데. 갈림키 600m 였습니다. 근데 저거 아무리 끌고 싶었나네. 나도 좀 끌었는데. 저는 이거 하고나니까 확신이 나왔네요. 예. 여기가 마지막 갓습니다. 상고대가 보입니다. 상고대가 보여. 여기가 아닌것 같습니다. 겨울로 가야될것 같습니다. 상고대가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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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 주인공 오우 조심조심 안이 맺은 중간에 좀 더 맺아야죠 맺은 중간에 좀 편하게 내려오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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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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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